증거 잘해보세요, 증거 잘하고 있다고 남대문에서 저희가 옷 이렇게 단체로 맞춰입고 야, 누리 했었구나 잘 들어보세요 누가 했어, 왜 그러지 지금? 자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뭐야, 뭐야 준하 아니야? 남대문에서 저희가 옷 이렇게 단체로 맞춰입고 됐었구나.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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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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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뭔가 찬지더라고. 히트할 때부터 뭔가 이게. 하나가 빠진 것 같아. 히트다. 히트야. 이거 뭐야. 이 영상은. 히트 시청자 제보에서. 인명으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2007년 1월. 정준하 씨가. 히트다 히트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상입니다. 어머 소름끼친다 진짜. 김신영 씨가. 식신원정대에서 처음 사용했을 경우가. 2009년 5월이에요. 무한걸스에서 사용한 걸로 봤을 때도. 무한걸스 첫 방송이. 2007년 10월이기 때문에. 해서. 시기적으로. 우선. 우선. 당장 줘. 김신영 씨보다. 히트다 히트를. 먼저 사용할. 내가 먼저 했네. 진짜 완전 히트다 히트. 일으로 이렇게 커진 줄 몰랐어. 본인도 좀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왠지 이게 히트다 히트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자꾸 나하고 맞는 것 같아. 히트다 히트다. 히트다 히트다. 히트다 히트다 히트다. 레시플리아 씨. 만홍마홍 오전애라. posted on the screen.